자 오늘 주신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루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뷰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뷰가는 바탄아람의 아람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뷰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안이 찬 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뷰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뷰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둠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세 달을 잇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의 시작 첫 번째입니다 갈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은 계속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리즈가 된 것이죠 타이틀을 바꾼 이유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줄여서 아이아요 자 해봅시다 아이아요 이게 이제 네 세대죠 이 네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아이아요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창세기 25장과 26장 27장은 사실 이삭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다음 주에 우리 이삭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자 이삭이 많이 되었을 때의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탄아람의 족속 부두엘의 딸이었고 라반의 누입니다 문제는 21절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이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도 벌어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냐 하면 무려 20년간 자녀가 없어요 보통 이 불임이라고 할 때 외학적으로 보면 1년간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생기지 않으면 불임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길어야 3년에서 4년이라고 보겠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놀란 건 뭐냐면 분명히 이들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조급해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리부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태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쌍둥이로 잉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리부가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부가에게 누구에게요? 리부가에게 리부가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이삭과 리부가의 선택이 달라요 왜 그러냐? 리부가가 이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부가는 특별히 야곱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왁께서 얘기했을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가 더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첫째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장남이나 장녀가 계신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 이런 건 그냥 바로 스킵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라 아마 생각이 될 거고요 둘째는 또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멘 주여 이러면서 그렇게 될 아마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시면 하나님 공평하신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자가 야곱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래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기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결정했다 하신 분 내가 난 선택했다 없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이에요 왜요? 부모님이 한국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미국인이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난 나라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시민권을 바로 받고 태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어려운 영주권 작업부터 해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것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IT를 가봤는데요 IT는요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정말 IT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나라에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정말 대한민국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절로 들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그런 마음이 절로 든다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한 궁유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왜 태어났냐는 말이 쏙 들어갈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예전에 왜 요즘엔 좀 사라졌는데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한창 돌아섰어요 이게 어떻게 나라냐 거의 지옥 아니냐 물론 청년 실험 문제가 심각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해외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그 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임진왜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다 전쟁 나가야 됩니다 육지에서 싸우든 바다에서 싸우든 그렇게 멀리 안 가도요 6.25 때 태어났다고 칩시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물론 이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귀한 시대에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 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세상 안에 있고 그 세상을 누군가가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랑입니다 사도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두고 뭐의 비유를 하냐면 토기장애의 비유를 해요 토기장애가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 권난이 없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로마석 9장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이제 에서와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의 입장이 아니라 토기장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만들 때 다 똑같은 그릇을 만드시겠습니까? 다양한 그릇을 만드시겠죠 정말 귀하게 써야 될 그릇이 있고 그냥 일상에서 써야 될 그릇이 있겠죠 토기장애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접지도 있는 것이고 간장 종지 그릇도 있는 것이고 정말 너무 귀중한 손님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최고급의 그릇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진짜 귀한 그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테두리가 있는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일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릇은요 뭐 그런 그릇도 저는 없지만 있으신 분들 잘 보세요 거의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임받지 않고 거의 그냥 거의 디스플레이 용어로 이렇게만 쓰기가 너무 귀한 거야 주인은 뭘 쓰냐면 쓰기 편한 그릇 날마다 내가 밥 먹고 국 다 먹는 그릇은 평범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귀할까요? 그렇게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다 맞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해서 애서는 버림받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애서가 큰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 될 것이다 애서도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 얘기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박중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택해 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귀한 기도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보겠지만 애서와 야곱의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 더 고난의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훨씬 더 고난의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가장 고난을 겪습니까? 요셉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귀한 일인데 막중한 사명과 책임과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끌려서 죽지 않습니까?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분명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고요 선택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 얘기는 나 좀 고생시켜 주세요 저에게 고난을 좀 많이 주세요 무거운 십자가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리부가가 태중에서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리부가는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리부가는 좀 더 야곱에게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택과 결정 그녀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애서의 몸에는 털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애서 그러니까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서는 털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북다라는 의미의 애돔이죠 야곱은요 손으로 애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나보다 먼저 가지 말고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에서 야곱 야곱의 의미가 그겁니다 발꿈치를 붙잡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돼요 둘의 차이는 태생부터 다르지만 성품도 다릅니다 27점 말씀에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뭔가 굉장히 거친 느낌이 나죠 들사람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주로 집에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애서는 사냥꾼이에요 굉장히 거칠고 아주 와일드하고 아웃도어 스타일의 집에 도무지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냥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그리고 근육이 막 이러고 이런 스타일이 머리도 아마 길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문제 스타일이 딱 상상이 가시죠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생각하실까봐 애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차분했다는 겁니다 세번역에는요 차분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애가 성품이 이렇게 다른 거죠 성격이 다릅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저희는 목사님들 모이는 밴드 모임이 있어요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성격이 자기도 안 닮았고 아내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를 닮았냐 했더니 할아버지도 안 닮고 할머니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누구를 닮은 거예요 도대체 그 애는 어디서 온 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알고 봤는데 애가 너무 차분하고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아인데 아이는 막 힘차게 울고 막 땡강도 부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애가 차분하니까 아무도 부모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도대체 성격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는 뭔가 있느냐 막 물어봤어요 도대체 성격이 어떻길래 안 닮았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군지 상상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입니다 그분 아닙니다 그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고 그분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셔야지 그런데 이분이 겸손한 거예요 아마 누구를 닮았겠죠 엄마나 아빠나 그런데 자기를 안 닮았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보통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뭐가 좀 이상하게 그러면 당신 닮아서 그래 막 이러잖아요 보통 아니면 좋은 점 나타나면 나 닮아서 그래 보통 이렇게 하기 쉬운데 아무도 안 닮았다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야곱이 차분했다는 거예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애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애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지 성품이 아니라 2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애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마 밥도 못 먹고 사냥을 했는지 너무 허기져가지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이게 성경이 보면 팥죽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우리가 하는 그 팥죽은 아닐 겁니다 쌀은 없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콩을 이렇게 콩요리 붉은 콩요리를 아마 습을 만들었겠죠 어쨌든 요리를 잘했나 봐요 그거를 빨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하는 거죠 자 31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장자권이 뭐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 혹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베코라 직역함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새끼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새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힘의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태의 첫 번째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코라라는 뜻입니다 이 장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었느냐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면에서는 장자는 동생보다 두 배의 목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면 하나를 더 붙여서 3등분을 한 다음에 두 개를 장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보다 두 배를 갖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우리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루벤이 범죄를 하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요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가 있는데 이들도 결국에는 어떤 자기의 창세기 34장이 나와요 이제 큰 어떤 일을 벌여서 거기에서도 장자권을 또한 잃어버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요 요셉의 두 아들은 문하세와 에브라함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돼요 원래는 지파 하나씩인데 왜 요셉에게는 두 지파일까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블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뭐냐? 라고 묻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유다 유다도 장자권의 어떤 합당한 어떤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고 장자의 권위는 유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역대상 5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븐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븐인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왕의 주권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다 그렇죠? 유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지만 이 주권의 어떤 은혜는요 영적인 계보는 유다에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장자권이 베코라라고 했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베카라 그래서 장자권은 곧 복이에요 이것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 이 복이란 말이 바로 베카라거든요 지금 야곱은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장자권을 원하고 있는데 실은 그 장자권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복이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의 근원을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누리고 싶다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가는 그 계보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본래 장자권은 원래 누구 거예요? 형 애서 겁니다 애서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난 정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애서가 이 장자권이 귀한 줄 몰라갔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하자 애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너 그게 뭔 줄 알고 나한테 팔라고 그래? 나 절대 그거 안 팔아! 라고 하지 않고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애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려 33절에 그래서 야곱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애서가 그것을 팔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애서와 야곱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둘의 차이는 단지 그냥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들 사람이냐 아니면 차분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그게 인생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서가 갈망하는 것은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 복의 군원,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애서가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내게 지금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할게요 애서가 갈망하는 것은 지금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게 그의 갈망이었어요 굉장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추가하는 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 애서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직계손자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직계손이라고 그것도 장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애서예요 애서 자기가 택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장자야 이런 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배고프다고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이런 애서의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메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바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민숙이 시 부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아 라고 썼어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애서는 하나님의 이 장자권 너무나 큰 은혜의 복인데 그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소중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해선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장자권을 멸시하는 결과 그것이 끊어지고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부가가 들은 예언은 그거를 미리 본 것이죠 그거를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묘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동시에 애서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동시에 애서는 사실 자기가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책임과 어떤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요 애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귀히 여겼다면 장자권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게 만약에 막을 수 없는 거면 없도록 하라가 무슨 의미겠어요? 막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루 말미야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않게 하래요 아무리 않게 해도 안 되는 거면 왜 이 말을 하겠냐고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 속된 사람이란 표현인데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살펴도 결정된 거면 뭐 살피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살펴서 그들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으니까 살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서가 이렇게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애서의 책임입니다 애서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고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이런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군가의 삶은요 애서로 완전히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본인이 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 나는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애서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야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첫째라서 장자고 둘째라서 장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둘째도 첫째가 될 수 있고 또한 첫째가 둘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서가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이 애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영적인 유산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 장자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교회에게 내가 너를 토하겠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제는 그 교회에게 맡기지 않겠다 다른 교회에게 맡기겠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맡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랑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찾아냈으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월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마태복은 20장에 퍼도원 비유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애서가 야곱이 되고 야곱이 애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먼저 온 자는 이 마태복은 20장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 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야곱의 후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애서야 귀한 걸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아니 선택받은 백성인데 예수는 거부해요 나중된 자 아닙니까? 나중된 자 나중에 그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접붙임 받게 된 겁니다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렸냐 여러분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장 읽어보세요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스 12장 16절에 보면요 이 애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애서의 행동을 아까 망령되다 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 이 세 번역에는 속된 사람 영어로는 Godless 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애서예요 여러분 애서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손자라니까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알아가면 돼요 근데 그 방향조차도 지금 좀 반대 방향을 가고 있어요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비극입니다 애서가 속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결혼관입니다 결혼관 사람은 그의 배우자를 누구를 택하고 누구와 결혼할지를 보면 그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의 갈망이 무엇이고 내재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믿음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는 가난한 땅에서 안 믿는 여인들에서 찾지 말고 믿는 여인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멀리 800개로 떨어진 바딴 아람까지 가야 되는데 넌 여기 있고 종을 내가 보낼 거야 근데 만약에 찾는데 없거나 혹은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종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삭을 보내야 됩니까? 안돼 이삭을 가면 안돼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데려오는 것도 안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결혼 못하는 거지 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삭이 받아들여요 또 그걸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리뷰가를 만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달랐어요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돼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해쪽 속 즉 가난 여인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 두 명과 결혼을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그러니까 지금 결혼 나이가 좀 넘은 것 같죠 해쪽 속 부예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앨런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자 35절 보세요 그들이 이삭과 리뷰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심이 되는 거야 안 믿는 여인을 데려왔어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도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정말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믿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지금 에서가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에 있어서 부모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다 큰 성인이 무슨 부모님과 자기의 배우자를 상의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문제가 아니고 왜 에서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았느냐 거기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휴 우리 부모님과 얘기해봤자 늘 뻔해 가난한 족속에서 찾지 말아라 믿는 여자 만나야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아우 싫어 정말 아 귀찮아 하루 이틀 해야지 지금 내가 마흔인데 언제 그렇게 해서 여인을 찾아 이 주변에는 없다고요 그냥 나는 어차피 부모님이라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냥 내가 좋고 내 마음에 끌리고 삘이 있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상의 없이 그냥 만난 겁니다 소위 부모 패싱 부모 패싱 논란 결혼할 때 부모님 논의 안 하고 그냥 청첩당국 딱 보낸 거죠 나 결혼합니다 오! 이렇게 놀라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애초에 믿는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내가 보기에 예쁘고 좋고 기분이 좋은 어떤 그런 여인을 찾았다는 것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소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애서가 들 사람 상남자 성질 한성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부가도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야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 못한 거야 이거를 막지를 못했어요 내가 좋다는데 왜 부모님이 간섭하느냐 아니 내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사는 거냐 굉장히 나름 논리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서는 이방 여인 가난 적석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조금씩 애서와 야곱의 인생 길이 완전 다른 길로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분기점과 갈라지는 게 이렇게 벌어지느냐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갈망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니까요 지금 야곱과 애서는 갈망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도 여러분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이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 전에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아픈 일을 겪으셨어요 재혼을 하시게 됐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나 다 그런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이루고 나도 그 안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결정을 하시게 됐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 믿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됐대요 왜 근심이 되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이 마음에 염려가 된 마음과 함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안 믿어요 이런 충돌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분이요 외로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분의 표현에 인간적인 욕정에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자가 책이 만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행복할까?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눈물로 저에게 편지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행복할 권리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의 삶에는 늘 불행만 있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왜 이런 시련만 주십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를 참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거기에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원래는 좀 나중에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허락을 받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젊은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물건을 환불하듯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풀로 붙인 종이 두 장을 떼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 한순간에 욕정에 쉽게 휩싸이면 얼마나 큰 죄를 지는지 평생 얼마나 눈물의 날들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산부인과를 가면 어린 학생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러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사라져가는 그 수많은 생명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주제에 넘지만 평생 고통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이 청년들이 무너진 이 시대에 성의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만을 품기로 결단을 합니다 저에게 중요했던 삶의 목표를 그 가치를 너무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선하신 길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이렇게 다짐해도 쉽게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날 제 삶이 성공은 아니라고 해도 주님 노력했어요 이렇게 바라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고 했다고 했는데 누가 이분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이분을 정지하겠냐고요 그러면 애서는 행복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본인도 행복하길 원해서 그런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길인 줄 알았는데 불행의 길인 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애서도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애서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아 이제부터는 야곱의 삶을 사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분의 갈망이 바뀌었어요 갈망이 이제는 내 행복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음을 이제 압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하기를 원해 그분의 갈망 자체가 나의 행복, 지금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이게 아니라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애서가 야곱이 된 거죠 여러분의 갈망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애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모태신앙이 가장 애서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분들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저도 몇 대째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요 가장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린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애서처럼 될 수 있는 분들이 저와 같은 모태신앙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유산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귀한 줄 모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자신의 타고난 영적 유산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무조건 가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자인 것을 부끄러운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유산이라는 나는 그게 너무 속박으로 여겨져 그런 거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참 부끄러워 믿는 것을 부끄러운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모태신앙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애서 시대에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유튜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애서는 그렇게 살아갈 만해요 뭘 배운 게 있어야지 그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있어요 바이블 칼리지, 예수님 사람 제자 울림 영성일기, 동예일기 엄청 많잖아요 애서와 우리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훨씬 더 그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이 애서와 비슷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다른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서 때는 없었잖아 우리는 뭐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갈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낸다니까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냐 진짜 내가 갈망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번 시리즈 보세요 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기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이고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괜히 디자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디자인 간사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그것을 이어가고 싶어 나는 그 꿈에, 그 중심에 나도 합류하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갈망이었다고 모든 것을 다 걸어서도 거기에 내 전부를 걸겠다 이것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야곱이 야망이 커서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성격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야, 저 너무 야망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 왜 사랑했냐고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과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사모한 것을 보고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라고 보신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침노에 오는 이들을 보면 야, 너무 귀하다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팔짱 끼고 누워있고 내가 받은 유산이 많아서 난 다 될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얘는 막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내 셀 것이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막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었다고, 야곱이 바른 방향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사실 하나님 내에서 좀 들은 건 있지만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 방향, 갈망이 있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삶이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야곱이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 가문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의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뒤처지지만 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건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총기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를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그리스의 영이시 성령이 거하는 자거든요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냐면 상속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거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너라 이게 야곱 얘기잖아요 상속자, 장작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인들은 다 상속자고 장작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와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 안에 모든 부하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야곱이죠 다 야곱인 겁니다 장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장작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고난이 있죠 그게 뭐라고 나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리스와 함께 남겨진 고난을 받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한 책임이요 고난인데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글은 영광의 글입니다 그 뒤에 놓여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힘들게 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면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자신의 삶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보면요 그로말며만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습니까 이 별들과 같이 자손들이 쫙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감사했을까 야곱은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갈망한 자였습니다 그의 성품은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의 갈망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성 베르나르라는 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것을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맛보았습니다 오 당신 살아계신 음식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당신으로 잔치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들이켰습니다 유일한 수원이시여 그리고 우리 영혼은 당신으로 채워지라 더욱더 갈증이 납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그런 갈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자 야곱을 아까 뭐라고 묘사했죠? 조용한 사람이다 차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탐은 원래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완벽한 전체에 흠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겉과 속이 같은 인테그리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는 뜻을 번역하면 이런 거죠 야곱은요 자기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속이지 않아요 그냥 다 드러내요 나 그거 원해 나 그거 정말 하나님 보고 원하고 나 정말 하나님 원해 그거를 그냥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곱이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누구에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누구냐면 노아를 설명할 때에 노아는 그 당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탐이에요 탐 히브리어 탐입니다 그 다음에 욕을 표현할 때에 욕은 의로운 사람 그러면서 온전한 자였더라 온전한 이게 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욕에게 써졌던 그 형용사 탐이 누구에게 써졌다고요? 야곱에게 써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실 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흠이었고 온전했던 욕과 같이 누구를 보신다고요? 야곱을 보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신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다듬어질 때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겉모습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것이 드러났던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야곱의 결혼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애서로부터 장작권을 탈취하고 결국 바타 나름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갈 나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부에서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보내서 힘들게 간다 어린 시절로 나오지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하면 대략 76세에서 77세에 떠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니까요 76세, 70세까지 갈 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로 왔던 그 약속과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그 믿음을 나도 지키겠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애서의 차이예요 애서는 마흔이 되니까 아 나 이제 결혼해야 돼 뭐 그런 게 약속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그냥 가난 여인 중에 내가 좋으면 할 거야 이게 애서였고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나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그러다가 76, 70세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라해를 얻고 내하를 얻게 되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보면 내 안에 갈망이 뭔지가 나타난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갈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인 거장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존 웨슬리, 사도요한, 사도 바울, 마틴 루터 공통점이 있는데요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계속 열정이 있었어요 결코 낮은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통했고 기도했고 씨름했고 밤낮으로 기회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을 비유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걸 결코 원치 않았고요 성전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오면요 진설병이 있잖아요 오늘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빛이 있잖아요 등잔 때 빛을 받아서 아,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깨닫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성수까지 그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임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너무 낮은 것에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찮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마당 받는 거 만족하지 않아요 성전, 성석, 귀하자면 여기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가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집착해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지성소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이미 열려있는데 왜 거기를 찾고 갈망하고 추구한 자가 없냐 이거예요 믿음의 거장들 특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만을 얻을 때까지 강구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귀히 보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탐 온전한 자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저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떡 하나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빛빛 친구 귀하자면 거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온 문제 해결 거기에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에 어느 한 명도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갈망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야 주님 우리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장작권을 이미 주셨는데 주 안에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냐 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대를 잇는 믿음이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 내 소망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내 소망은 딴 거 아니에요 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주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고하면서 날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원팅 제가 원한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주님을 알게 된 거 만족하지 않고 이전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거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표 때를 향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요 주의 품에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애서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귀한 줄 모르고 창피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애서였다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한 그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인데 봉덕은 1절에서 6절과 1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의 그랄로 가서 불레젯 왕 아비멜락에게 이르렀더니 요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정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4절부터 읽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레젯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젯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왁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왁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중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이다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고 이삭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것이죠 또한 야곱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길이란 점에서 모든 이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도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삭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신앙인들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하지만 각 사람의 믿음의 여정의 루트는 다르고 만나는 장애물과 고난과 그 숫자와 양도 크기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삭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야곱이 이삭처럼 삶이 평탄치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과 믿음의 여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가라였습니다 Go!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갈대와 우루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가다가 그가 하란에서 잠시 정착을 하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잊혀졌던 부르심을 다시 되새겨 주시죠 그래서 75세에 다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Go!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죠 큰 강을 건넌 최초의 히브리인이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소위 창업자입니다 파운더고요 그는 개척자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앞사람이 걸었던 길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것보다 다 처음이죠 흉년에 대처하는 법도 전쟁에 대처하는 법도 우물을 파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대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법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개척자여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어떤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을 주건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앞에 아프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어도 그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그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삭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사명과 이삭의 사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전개가 되고 축복이 아브라함 부터 이삭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언약이라는 관계로 이미 묶여 있고 약속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명은 부르심은 다릅니다 자 이삭의 부르심은 뭘까요? 머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는 것이었다면 이삭의 사명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머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락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흉년이 들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묻지도 않고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지금 이삭에게 또 일어난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가 그랄로 갑니다 이삭이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 때는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삭에게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Do not go down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머물러 있으라 아브라함 때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삭의 사명은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가 결혼 이후에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애서와 야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절이 처음이에요 근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지 말고 거주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얘가 뭐 하려는지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아 얘 좀 있으면 내려가겠다 싶으니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너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 약속을 들려주시죠 자 3절에 이 땅에 너가 거류하면 스테이 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도 그대로를 이루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뒤에 그림 보이십니까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계 12장이 나왔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삭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기만 하면 이 세 가지 약속 즉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너의 이 땅을 줄 거야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이삭은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 그냥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요 우루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유프라테승을 건너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인데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이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넘어짐이 많았고 그의 믿음이 형성된 믿음이긴 했지만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분량도 별로 안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창세 읽어보세요 이삭의 분량은 기껏해야 두 장 정도 그 한 장도 야곱이랑 같이 씁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이삭은 굉장히 사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뭔가 적극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뭔가 막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야곱은 막 추구하잖아요 이삭은 그러지도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의 신부감을 아버지가 구해오겠습니까 그게 이삭이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정해주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삭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입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차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야곱 같았으면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는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각 사람의 성향과 성품의 어떤 기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그분의 뜻에 맞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면 차분한 대로 쓰시고 성질 급하면 급한 대로 쓰시고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바울 보십시오 안 믿으셨을 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막 밀고 나가고 불도저같이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가두고 얼마나 열정적인 스타일입니까 그걸로 막 박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방향이 바뀌니까 그 열정을 뭐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성질이 좀 급하고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을 지은 것은 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으셔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할까? 급한 대로 하나는 다 쓰시는 거예요 왜 차분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디 가기가 그렇게 싫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소위 어떻게 해요? 생긴 대로 쓰신다 다 생긴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사라집니다 비교하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알맞게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성질은 자꾸 돌아다니는 거니까 사도바울은 또 한 곳에 오래 있지도 못해요 오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아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심는 사람이 있으면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시기와 장소와 그 모든 것에 말맞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은사고요 이것도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자리가 여러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정말 버티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저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이 명제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 처소에 있지 않고 떠난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자기 처소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어딜 떠났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졌다가 추방을 당한 거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받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떠난 자가 누구예요? 가른 유다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받고 제 갈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또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떠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도 먹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사이가 참 좋아요 그걸 또 같이 나눠 먹어요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숨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 어딘가에 숨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있어야 할 위치에 있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너가 벗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지 장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이죠 너가 내 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말에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보호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 너의 생명이 이제는 끊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장소 Right Place라는 것이죠 올바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롯을 보세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요단 동편 땅을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해요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떠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물지 말할 곳에 머무르면서 그는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인물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디에서나 다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아무 장소에나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남한 장군 이야기 보세요 아람 왕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남형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기대하기로는 그가 와서 자기에게 병든 부위에 손을 딱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만 하냐면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 말만 하냐 게다가 아니 무슨 요단강이 대단하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메색이 있는 강이 훨씬 더 난데 그러면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그가 떠납니다 열한기하 5장 12절 보세요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떠납니다 여러분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침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신실한 종들이 있었어요 아 장군님 아니 이거보다 더한 일을 말했어도 했을 텐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막 붙잡는 거예요 아 그런가 떠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었더니 그의 몸이 낫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에 그가 만약에 있지 않고 떠났다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을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 어딘가 뭔가 가야 될 것 같을 때 그러면 경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을 통해서 나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됐고 그다음에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오늘 법문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요 기를 수 있는 가축 환경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기근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도 이 경제적인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랄땅에 그리고 그 땅에 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순정하여서 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아직 내려가진 않았지만 이제 여차하면 내려갈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사도바울과 베드로나 사도들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인들이 다 잘 살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바울 보십시오 고린도구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그러움과 다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바울조차도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혼란과 기금과 먹지 못함 그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의 성교적 사명과 주의 불우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면 흉년을 만나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누구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의 입장에서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재정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문을 목사님 이대로 가면 한 2, 3개월 뒤에 재정이 바닥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긴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장님 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장님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또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우리 스태프들을 어떻게 섬기지 그러다가 정말 사례비도 다 내놓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여러분 저절로 듭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랄로 갔다가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것이 이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뭐냐면 주님 이 경제적 흉련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흉련을 맞이해도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흉련을 피할까가 아니라 주님 정말 이 상황 통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었어요 흉련의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분명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본인의 어떤 회사에서 그런 일을 예측하시는 분이니까 거의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 같다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흉련의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피하라 흉련의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 교훈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을 건넌 가운데 여러분 경제적 흉련의 때가 옵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은요 오직 그 흉련의 상황을 통해서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간 이삭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이 약속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이 흉련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을 경험하게 될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머물기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흉련 두 번째 이유는요 정신적인 또한 기근과 흉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절에 보십시오 결국 이삭이 흉련 중에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날에 거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주하였는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에게 두려움이 와요 여전히 이제 읽어보시면 결국 이 아버지가 범했던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날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취할까봐 결국 또 아내를 누이라고 아버지가 했던 죄가 그대로 이 아들에게 너무 와요 쟤도 유전이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아내가 예쁘신 분들은 나도 공감이 된다라고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들지 않는 이런 두려움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서 어떤 재앙이 임할지 온라인에서 지금 드신 분이 236명 드셨어요 하여튼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아내가 예쁘니까 야 여기서 나 죽이고 혹시 빼앗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 왕이 뭘 보냐면요 이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리버가를 이렇게 껴안는 장면을 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걸 보고 왜 날 속였냐 이거야 그럼 아내 아니냐 이거야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왜 보고 있었을까? 마음이 들었던 거야 하여튼 리버가가 예뻤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어떤 자기가 상황이었는지를 고백을 해요 그게 구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이건을 어찌 내 누위로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그 두려움은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이삭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생각을 넘어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로 말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무리 부르신 곳에 머물러 있어도요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자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두려워서 그 사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정신적인 흉년이 있지만 사실 원인을 따져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없으면요 그걸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져요 반대로 온전한 그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기와 미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 아래에 머물자 농사를 해야 했는데 그 해에 백배나 결실을 거두었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백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결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요 내려가지 않고 순정하여 땅에 머물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가 거부가 됩니다 흉년의 시기에 그는 거부가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불레새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삭을 시기합니다 14절과 16절 보세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새 사람이 그를 시기하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레새 사람들 시기하죠 왕은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사명이 뭐라고요? 머물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떠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있으려고 하면 떠나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단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떠나게 만들 거예요 떠나라는 거야 너 이방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아브라미 팠던 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흙으로 메운다는 얘기는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물이 없으면 가축 못 기르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으라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가 엄청난 핍박을 거기서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무른 결과예요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이런 핍박 당했을까요? 머물렀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떠나라 시기에, 쥐투에 우물에 흙을 던지고 메우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르신 곳에 여러분 있는 거는 마귀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것이 사명인 걸 마귀도 알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요? 가슴 방법을 통해서 떠나갔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어디 떠날 마음이 있으시다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아브라함의 사명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불레색과 아비멜렉의 위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떠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머물름 그걸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게 되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머무를 때는 여러분 풍파가 있어요 형통하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르신 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흉년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풍년으로 인한 고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정신적인 흉년 기근입니다 아벨이 왜 가인의 시기를 받습니까? 예배 잘 들어서 예배만 잘 들어도 시기를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떠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시기 받았다고요? 빌리뽀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야 가는 것마다 교리를 세워 가는 것마다 붕이 일어나고 가는 것마다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만 쓰나 봐 이러다가 감옥에 갇혔어 야 감옥에 갇혔대 자 이제 우리 시대가 열렸어 막 그러면서 질투와 시기로 경쟁으로 그리스를 전파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저는 더 감사할 것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의 삶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어려움과 풍부가 있어도 성교지 자기의 부르신 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한번 신실하게만 성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년이 올 때도 있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머물렀는데 열매가 없어 변화가 없어 사람도 변화가 없고 어떤 사역에도 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일도 있고요 한편으로는요 풍년이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새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팀 한다고 그러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당기선도 너무 놀랄 정도로 풍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기가 일어난다니까요 시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계에도 마찬가지죠 그 분야에서 여러분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꼬투를 잡아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할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잘될수록 지난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지만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요 참 부끄럽긴 하지만 더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때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죠 흉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꽉 막혀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잖아요 뭐 예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열매들이 풍년이 때가 또 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이 또 오는 게 뭐예요? 시기화질투요 이런 패런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이고 경신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걸 버티지 못해요 근데 이삭을 보십시오 오늘 불레새 사람들이 시기화죠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하죠 근데 그가 이동은 하지만 절대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삭의 귀한 점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랄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그랄 그 옆의 골짜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탔으면 에이 내가 참 애교부를 가서 이민하고 말지 이러고 갔을 텐데 그 옆으로 살짝 이삭 거기서 이제 우물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거기 또 옆으로 살짝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삭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으려고 머물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거하는 그 자가 바로 여러분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거의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비아빠가 되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브람보다 더 잘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년간 자녀가 없었을 때 그는 어떤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람보다 이삭이 잘한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교부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한 걸 아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의 견고한 지경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보다 나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명은요 머물러 있었는 것이었고 한 번도 여러분 가난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교배도 갔다 왔어요 야곱도 바타 나무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나중에 애교배 가서 죽습니다 이삭은요 가난한 땅에 태어나서 가난한 땅에서 죽습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이 평생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모든 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이죠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자들은 또한 그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머무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자 그가 핍박을 받지만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그 아래에서 골짜기 꽤 넘어가다가 나중에 부엘세바 오히려 더 북쪽으로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가 나를 핍박하니 나는 어떻게 했을든 이 가난 땅에 머물 거야 그러면서 이 가난이 중심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 23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입니다 자 21장 33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핍박을 받고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갔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오히려 더 나가는 거야 너희가 핍박해 너희가 나 떠나라고 해 난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갈 거야 이것이 이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에 귀한 점이 있어요 이삭에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의 부르심은 머무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날 부엘세바로 갔던 날 그날 밤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24절에 그 밤에 여왁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은 내가 다 인도하고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다 그것이 너의 것이야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너 머물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흉년이 와도 여기가 맞아 내가 너를 부른 곳이 바로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미국에서 짐을 쌓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힘들 때에 제가 했던 일은요 성도님들을 더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을 찾아갔는데요 혼자 사시는 과부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4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사업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사업이 기우는 거야 결국 이 사업체를 또 팔게 됐죠 두 딸이 있었지만 아마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러셨는지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분은요 과부가 되긴 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죽었지만 주님을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체험도 경험하고 하시는 분인데요 성격이 좀 독특하세요 어렸을 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또 고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지만 말로는 다 영어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독특하다 이렇게 느껴질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오해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고 약간 문전박 때까지는 아니지만 좀 거기서 받아주지 않는 걸 그분이 느끼시고 결국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저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제 이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도 감리교를 다닌 적이 있다 이 도시 오기 전에 뭐 그러면서 소개를 하시길래 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환영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예배 나오시고 하시고 함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달 뒤에 제가 그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신방을 하러 갔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갔더니 음식을 싸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는데 저에게 음식을 싸주시면서 이분이 영어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데이빗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이빗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고 머물게 된 것은 데이빗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이분이 연세가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도 연세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좀 더 많으신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어떤 말도 안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교회에 곧 붕이 올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독특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다른 곳에 가게 될 거야 너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봤어 하나님이 너를 세워줄 거야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막 하세요 내가 어딜 가냐고 내가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음식물 쌓아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랑도 받고 저도 이제 그분을 참 많이 좀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과부시고 어려우시고 그 나이에도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던 참 힘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다 잊고 있었는데요 언제 이 말이 다시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청빙 받았을 때 아 그때 그런 말을 그때 하셨었는데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많은 청년들과 청장년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회개와 또한 주를 향한 뜨거운 고백과 함께 성교가 또한 일어나고 정말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소소한 부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애급으로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를 머물지 않고 애급으로 내려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머무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또한 순종해서 가야 해요 순종하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누군가에게는 또한 머물러 있는 사명이 있어요 버티고 견대하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믿음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이 여정이거든요 그 사람은 또 열방 땅끝까지 가야만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부르신 곳에서 버티고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루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난으로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 맞아요 야곱은 바딴 아름으로 갔다가 가난으로 돌아왔다가 애굽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오로지 가난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사명이거든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냥 평생 바벨론 그 지역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핍박을 받죠 시기를 받죠 모함을 받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는 어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데 그 자체가 뭐가 된 거야? 선교가 된 거야 그 자체가 다니엘의 삶 자체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자체가 선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꼭 다른 곳까지 안 가도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 머무르고 거기서 주를 예배하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선교제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주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인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전장인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 먹고 예배 드릴 수 있죠 쉽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전장이라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식이와 질투가 있어도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때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선교고요 선교하는 것이 그리스를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가야 하지만 누군가는 부르신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사랑부가 있잖아요 1부 11시, 2부 1시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부 부모님들께는요 그 아이 하나 잘 길러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아이 키우고 돌보느라 여러분 삶이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것 여러분 못합니다 나도 선교 가고 싶어 나도 땅 끝까지 가고 싶어 나도 어디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 못 가잖아요 그럼 나는 선교도 못하고 그렇게 나는 사는 건가?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그 아이로 인하여서 사랑하면 여러분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면 매인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느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그러나 주님 보시긴 그것이 귀한 사명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집에 속속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총장부가 와있지만 속속 있는 아이들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애들이 있어서 마더와이즈 개강했어요 지난주에 어머니들이 다 오셨는데요 자세히 제가 들지 못했지만 다 이슈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들 가운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품고 양육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그 시기에 그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이삭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만 있어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있어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아서 야곱을 통해서 이사를 낳는 거죠 이삭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삭 같아도 이삭 없으면 이스라엘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요 이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이 보기에 내가 너무 평범해 보이십니까? 난 별로 특출난 것이 없어 보입니까? 나는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어디 멀리 대단한 성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쩌면 이삭과 같은 사명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르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다 자 추레옥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난 땅에 머물러 있었고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건 없어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랑스러워요 너희들의 보기에 이삭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삭은 나의 자랑스러운 내 자녀고 나는 이삭의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은 자랑스러우셨을까요? 자신의 부르신 그 삶에 머물러 있고 별로 평범하고 어떤 특별한 건 없지만 평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이삭 알아? 나 그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 부르신 곳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가지임을 분명히 알면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메마른 가지일 뿐 근데 주님께 붙어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한복은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5절 말씀이 나와있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대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하기만 하면요?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서 너희가 순종만 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 것이 너희 거야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거야 너희는 상속자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상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리아 성에서 받쳐졌던 그 이삭 그 어린 양 이삭은 아들을 상징하고 아들에게는 모든 아버지의 유산이 다 그의 것이고 그저 부르신 곳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삭을 통해 주시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그 부르신 곳에 머물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귀중한 사명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가는 부르신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또한 표현하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르신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거기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